외식장에 젊은 여자가 있다? 뺨이 있죠? 돌다구가 엄청 움푹 패여서 쉽게 말하면 썩은거죠? 나오지마! 아아아악 시작 고 공포방송 넘버완 지금은 동아시대 싱싱히 와라 나 사람 서 있는 줄 알았어요 와.. 무섭다.. 와.. 되게 멋있다 어? 잠깐.. 댁이.. 너 뒤에서 뭐해? 내가 말 틀렸는데.. 뭐해? 아.. 움직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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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사랑.. 너.. 있냐거든.. 어딨는거야? 그대로 있어.. 또치즈아 또치즈아 움직인다 또치즈아 움직여 뭐하냐? 있어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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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마라 했지? 어디가? 가지마 이쪽 뭐여? 이쪽에서 뭐냐? 그다나 벙굳이 기운이 일으켜진다 여기 뭐 있는 것 같다 키가 쎄다 키가 쎄요 어디야? 나와라 무슨 소리야? 아 뭐야?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미쳐나? 피하는 소리 뭐야? 이쪽에서 또 무슨 소리야? 또.. 피아노 소리 못해.. 또.. 피아노.. 이거 기울이잖아!! 아니.. 이게.. 뭐하냐..? 손자국 물어 이거.. 내 얼굴은 왜 그래? 너 무슨 사연이 있을 거 아니야? 너 얼굴은 왜 그래? 들어가도 돼? 들어갈게 잠깐만 나이가.. 어떻게 되냐? 뭘 너한테 해코지나.. 뭘 하러 온 것이 아니다 그냥.. 어디가 얼었어? 뭐야? 뒤에.. 분명히 나 막혀있어 잠깐만.. 뭐 온다? 하나만 얘기할게 나 달려들지 말아라 달려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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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지마 알았어.. 한번만.. 잠깐만 달려들지마 조금만 어디있냐? 무슨 알마? 너 거기 피아노 뒤에서 뭐해? 피아노 뒤에서 뭐하냐고 뭐라고? 숨을 내셨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했었는데 다시 한번만 얘기해줘 다시 한번만 다시 한번만 다시 한번만 다시 한번만 다시 한번만 가도 되지? 가도 되지? 가도 되지? 뭐야 이 새끼 야!! 야!! 그때 그 말은 100% 들었어요 당장 너랑 같이 오면 야 데리고 나가라는 다시는 오지마라는 지금 그 말을 하고 지금 어서자 내가 놀래가지고 올라온 거예요 지금 나한테 혹시 뭐라도 해코지라고 한가 해가지고 이 코리한테 아 아 아 차오마 내가 정말 차오마 차오마 네가 정말 차오마 네가 정말 차오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